자자 오늘 영상 간략하게 설명 들어갑니다. 1. 김블루님을 만났다. 2. 매니저님도 만났다. 3. 아이디로 수치 플레이를 당한다. 절대 안 죽어요. 4. 김계정은 절대 죽지 않다. 5. 사실 죽는다. 6. 김계정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다. 그럼 즐거운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. 유명인이다. 우와 유명인이다. 오늘 할 존버는 무엇이냐. 으아 김블루님이랑 군하님이랑 존버하게. 말씀드릴게 있는데 그 치과 치료, 신경치료 받고 와가지고 말이 좀 어눌하거든요, 제가. 아 침만 안 흘리시면 돼요. 조금씩 흘려가지고 그게 좀 문제나요. 이거 제가 초대 보내려니까 이게 안 뜨거든요. 저 초대 좀 해주실래요? 제가 보낼게요. 닉네임 좀 잡아보십시오. 아, 씨! 닉네임이 왜 저래? 혹시 스베세요? 네, 스베. 아, 스베, 스베. 카베는 옷이 없어서 나 스베에 돈 지른 게 몇십만, 몇백만인데. 아, 씨! 저처럼 벗으시면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갈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. 연예인 보는 거 같다. 아, 반갑습니다. 와, 키맨. 너무 신기하다. 이거 가터벨트라도 차셔야 되는 거. 아, 가... 아, 아, 잠깐만. 가터벨트요? 유나쿡? 그 허벅지에 차는 거 이름이 뭐였더라? 그냥 벨트 아닙니까? 유틸리티벨트, 그냥. 가터벨트. 유틸리티벨트. 유나쿡, 취향적인. 아, 벨트 벗어. 오늘 존버하는 겁니까? 아니, 저는 항상 뭐 춤쏜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제가 브리핑 여러분들의 눈이 되어드릴 테니까. 저 항상 이 옥상에 있을게요. 예? 넵. 저 여기 혼자 있어야 됩니까? 아, 혼자가 아니에요. 제가 옥상에 있어요. 와, 이거 벨트 없으니까. 붕대 하나, 진통제 하나 주우니까. 주울 게 없네? 인간의 나약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. 벨트 하나만 없어도 총알을 못 주셔서. 오, 싸운다. 이겨라. 블루킴. 잡아봐. 유우우우우. 오오오오. 와, 두명이야. 기다려! 기다려! 블루키! 어? 죽었네? 자, 카타나로 더 나트려야겠다. 서프라이즈 여더퐁. 으어! 어! 안돼! 유나님! 으이 으아! 유나님! 살려줘! 으악! 아, 아 내가 시케말려고 기다릴까봐. 그 뭐야. 일렛. 아니 레이나 꺼! 뭐했다고 지금! 우우! 카 오고, 궁육랑 데리고 북캠 갈 수는 없으니까. 왜? 나 왜? 지금 이 때까지 두 판 동안 뭐였는지 생각해보세요. 현황으로 따지자면 제 쪽이 좀 더 전투력이 높은 것 같거든요. 이번 판은 염치 불구하고 무기를 들지 않겠습니다. 그러니까 치킨 먹을 때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. 제가 열심히 지켜드릴게요. 배장님 어디 계세요? 지켜드리려면 가까이셔야 돼요. 저 지금 유나님 머리 위에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걱정마세요. 웬만하면 가까운 곳에 제가 붙어있으니까. 위에 발소리... 아니요 이거 몸 부비젓거리는 소리예요. 안 그래요? 네. 그게 더 그렇네. 유나님. 네? 여기 전선 갈 수 있나요? 아뇨, 아뇨, 아뇨. 떨어져요. 떨어져요? 네, 줄타기 하시려고요. 이제 제발 그만 물어보자. 가시죠 인간들 누가 오도합니까 개장님이 오도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요? 개장님이 자기장 끝에 물려서 가는 걸 잘하시니까 제가 제일 선호하는 장소가 여기거든요? 거기 아까 세 명 있었는데 괜히 주는데? 너무 광활하게 뛰고 있는 것 같아 패시브예요 안 죽어요 오는 길에 많이 뿌려놨어요 뭐야 진통제가 떨어져 있네 안 죽네 진짜 절대 안 죽어요 총 돌고 가면 죽는데 툭샤이 현지인 가이드 같은 느낌으로 운전해 드릴게요 와 툭샤이 탄다고 상상도 못한 자세요 100파트 갑니다 100만 년 만에 운전해 봐요 진짜 100만 년 만에 운전 어 원 건너가야 돼 건너가야 돼 잠깐만요 원 좀 볼게요 여기서? 멈춰서 봐야 되거든요? 핑추가 넣은 다리로 가 오케이 3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꽉 잡으세요 띠띠 예 우와 이걸 띠띠로 한다고? 가자 아무도 없어요 제발 다리 이거 좀 냄새나는데? 버더님 따라갑니다 걱정 마세요 죽어도 같이 죽고 툭샤이라서 한 번 터지면 어차피 다 죽어요 달릴 때 머리 내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아 이거 죽.. 으악 어 무서워 뭐야 블루쿤 유나쿤 타스케테쿠레 컴히어 컴히어 아? 여기서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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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정면 285 그거 블루님이 처리해 주실 거예요 아 나도 안될 것 같은데 저는 툭샤이 블루 뒤에 숨어 있을게요 분홍이 뛰었어요 블루 님 쪽으로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어 이거 제 향 피운거 아니죠? ㅋㅋ 블루 님 잘 버티고 계시죠? 빨리 하늘색 힐 피드 뜨게 해주세요 어디인지 모르겠다 오오오..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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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계정님이 전화해 주세 일루와요 일루와요 빨리 엉덩이 손대주세 에? 아이고 아내가 들으면 큰일 났어 어휴 위험합니다 아까부터 그 가터벨트도 그렇고 우와 에비자 쏜다 맛있겠다 혹시 여유분 하나 남으면 바닥에 떨궈주시면 제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저 없어요 죄송한데 진짜 없어요 블루님 아까 그 진통제 제가 그 바뀌어놨던 거 네 여기 근데 젤을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기다리죠 조그만님 쪽으로 갈게요 에? 에? 거기 잠깐 계세요 뭐 필요하세요 아니 아까 파트너를 파트너를 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럼 제가 사퇴를 할게요 저기 저기 뒤에 있어요 윤아님 15 바위 뒤 안돼 이쪽으로 오지마요 난 괜찮아 어차피 존버는 머리 한 대만 주면 죽어요 뭐 필요하세요 저 완벽해요 불피해요 어? 우와 저 저 저 다리 뒤 블록 블록군 이게 뭐야 블루님 엄청 바빠 아 근데 저보다 피가 없으신 분 계신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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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오케이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오오 그 윤아님은 왜 안 쓰고 계신 아 저 왜 전투력이 그냥 여기 바로 앞에 돌 돌? 수류탄 같은 거 없죠? 없어요? 있어 있어 드릴게요 쓰세요 여기 바닥에 떨궜 먼저 들어가세요 나 이거 닦고 들어가 가자 쾌정님은 또 가있읍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만 살면 우리 전투력 100에서 99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벌써 1%는 접니다 꽈찌쭈 기본 스킨이 암벽이랑도 색이 잘 맞아가지고 보색 풀짱 기다리고 있다는 뒤에서 어머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내가 여기 있어야 근데 이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제가 한번 파쿠르로 길을 개척해 볼게요 그냥 개인의 방법으로 살아남도록 하죠 네 풀짱 이제 와 어 뛰어감 뭐 타고 오는 거야? 툭샤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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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 근데 문제에 제가 구상이 없어 저 있어야 하나 아까 맡겨놓으신 거 내가 그거 맡겨놨었나요? 네 오면 드림 갈 수 있으면 툭샤인 좋아요 툭샤인 하나서 만나야 레인아프한테 왔어 나 구상 없는데 저한테 오시면은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하나 드릴 거예요 오케이 네 어떡해 뭐 멀지 않아 물론 제가 앞에 집 가서 힐템 있나 한번 보고 올게요 계장님 오고 계시죠? 네 거북이 같은 느낌으로 결국엔 토끼를 이겨요 넵 근데 안 보이긴 합니다 전화 좀 바꿔 볼게요 이거 UI 끌고 보면은 팀이어도 못 찾아요 진짜 제가 왔습니다 와 됐고 완료 해상을 받았어 이제 원이 문제 어 레인아프가 뭐 잡았다 뭐야 전화를 하면서 뭐야 전투리에 갑자기 올라가신다 킬한 거 처음 봐 2원이면 총 하나 들어야 되지 않아요? 진짜로? 이거 무조건 이기는데 네 두 분이 들고 있으니까요 올라오는 것만 닦으면 되는데 위에서 잘만 봐줘요 어떻게 올라오는지 네 저기 한 명 저기 190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굿 와 역시 와 원 이건 이겼다 저 죽으면 총 바로 뜨세요 아니 살림 됩니다 네 코인 하나 더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쟤들 어떻게 하려나 못 올라오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올라올 길이 없잖아 쟤들 올라와도 제가 몸으로 막을게요 저 그래도 1위뿐 했어요 아 인정입니다 굿 굿 유나라고 불러드릴게요 굿 유나라고 불러드릴게요 바로 아래요 라스트하우 이거 보이죠? 어디 어디 뭐 해보실래요?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우리 아래요 벽에 붙어있어 우리 진짜 발 완전 아래요 진짜 벽어서 보면 보인 아 보이는구나 저기 있구나 티누로고 인사해볼까요?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네 죽여봅니까? 저희장 중앙 들어가 있습니다 엘로우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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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계십시오 뭐 던질라 그래요 나쁜 녀석 나쁜 녀석 에이 오오오오 오오오 갠충갠충 와 나 게임 안 게임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워진다 이때 뭔가 아차 싶더라고 오오오 맞아요 이거 개정님 아 아 블루님 블루님 아 이거 이상한데 이제 잘 살아남아주시면 되요 아 아 개정님 아 아 잠깐 아니 이 새끼 존나 답답하네 저걸 못 올라가냐 쿠쿠로쿠쿠쿠 라고 댓글 달고 싶은 사람 중에 아니 이게 왜 안 올라가져 아 진짜 개멍청하게 죽었네 등등의 조랄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만이 내게 돌을 던질 자격을 주겠다 근데 내가 봐도 이건 좀 등신 같긴 하네 뭐하세요 왜 점프를 못하세요 아 이거 배그 시스템이 좀 이상하네 에? 갑자기요? 아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와 잡았다 방금 신고하네 임시 이용 제한 조치 아 뭐야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